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의 위원회가 만든 교제 평화와 화해를 CPBC와 함께 방송 교제, 방송 영상으로 함께 만들고 있는 이 시간, 벌써 6번째 주입니다. 저희가 총 8번의 강좌 중에서 6번인데요. 평화라는 주제가 조금은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평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평화의 영성,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영성이 필요한지를 두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자비였고요. 하나는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오늘부터 있는 이 세 번째 시간은 구체적인 우리가 일상 안에서 평화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먼저 시작 기도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또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댐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주무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 세 번째 주제의 첫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 평화의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한된 어떤 이야기인데요. 1945년 8월 15일 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우리 한반도도 해방을 맞게 되었죠.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 북이 38도선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러한 우리나라가 1950년 전쟁, 53년 휴전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70년 넘게 분단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남한의 가톨릭 교회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 북한에는 어떤 가톨릭의 역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교류와 협력들,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대별로 쭉 한번 좀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먼저 세대를 사셨던 분들은 직접 그 시대를 살면서 익히 알고 계신 부분들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나이돌이나 아니면 저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근현대사이긴 하지만, 그 근현대사의 한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또 어떤 입장에서 어떤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대별로 쭉 나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1940년대 시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나게 되고 한반도에는 분단이라는 역사적인 현실이 다가오죠. 태평양 전쟁의 어떤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었던 이 연합국은 사실 한반도를 상대방에게 통째로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국을 갔던 우리 한반도가 분열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측에는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재건을 도우면서 독립국가를 만들 때까지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명분 아래 한반도가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위 38도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공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과 함께 그런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죠. 맨 처음에 소련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천주교 세력들이나 아니면 천주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에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종교를 되게 좀 인정하면서 자유를 주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어떤 종교 단체들을 되게 긴장시키게 하고 감시하고 또 탄압했던 부분들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당시 평양교구, 하문교구 그리고 덕원에 있는 면석구 이쪽에는 신자 수만 해도 약 5만 5천 명 정도의 가툴릭 신자들이 있었고 50에서 60여 개의 성당들이 자리할 정도로 사실은 꽤 천주교 세력도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소련 군정은 그러했기 때문에 최초에는 직접적인 어떤 종교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고 회유하면서 또 일정 부분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산권 사회주의에 유리한 그런 단체들을 만들면서 어용단체들을 만들게 되는데 북한 지역의 안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 연맹들이 생기게 되죠. 조선 천도교 연맹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 연맹들이 생기면서 기독교 연맹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리스도교, 범그리스교들이 다 포함되어서 어떤 소련 군정이나 사회주의권이나 그때 당시 생겨났던 여러 정당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단체들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천주교 입장 안에서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권력들과 함께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공산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리를 뒀던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에 평양 교구장이었던 홍영호 주교님께서도 다시 하겠습니다. 당시 평양 교구장이었던 홍영호 주교님께서도 조선에 있는 기독교 연맹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받게 되지만 천주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일정 부분 당시에 정시 권력으로부터 약간의 그런 견제와 압박을 받게 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보편교회 가지고 있었던 공산권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과 우려 때문에 쉽게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40년대 이제 후반부로 들면서 본격적인 그런 사회주의 정책들이 이제 펼쳐나가게 되면서 교회는 심각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피해와 박해를 입게 됩니다. 1946년 토지개혁을 실시하면서 농지로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무상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한다라는 정책을 취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종교 재단들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토지들 그리고 천주교 재단이나 수도원이나 본당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토지 가운데서 농지들이 대부분 이제 무상으로 몰수가 되면서 교회 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1946년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공립학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국가가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서 사회주의 안에서 교육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사적인 그런 교육사업을 펼치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교육사업들이 침해를 받고 또 학교에 관련된 재산들도 몰수되는 일을 겪게 되죠. 이런 과정들 안에서 남과 북의 어떤 가톨릭 공동체, 천주교 단체들의 입장은 조금씩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남한에 있는 천주교에서는 그런 평양교구, 한문교구가 겪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반공적인 입장을 크게 강화시켜 나가고 그런 북측에 있는 공산 정권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반공주의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런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평양교구를 중심으로 했던 북한 천주교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겪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금 소극적이지만 저항하는 형태, 그렇지만 원만하게 관계를 맺어보려고 노력하지만 대놓고 어떤 그런 반공주의를 펼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1948년도에 남북은 총선거를 치르지 않고 각자의 선거에 의해서 각자의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남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가 1948년에 수립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 안에서 교회가 받게 되는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덕원과 원산 지역에 있었던 수도원들, 이 부분에 있는 많은 재산들이 이제 북한에 수립된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몰수되기도 하고 성직자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기도 하고 납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갈등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끊임없이 겪게 되었던 어떤 박해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도 분명하고 일제강점기에도 그러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긴장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안에서 정치 권력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내면서 종교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안에서 크게 문제를 문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어떤 재산과 활동들을 좀 수호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남측에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수립되면서 이제 종교에 대한 어떤 명백한 자유 정권 그리고 자본주의 정권 안에서 그런 좀 더 대항하기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측에 있는 교구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남한 가톨릭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반공주의를 펼치면서 북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박해를 피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반공을 펼쳤던 것들이 주요한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대에 들면서는 이제 민족의 비극이었던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간 지속되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또 너무나 많은 이재민과 사상자들, 민간인의 피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북한 교회는 이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당시에 연맹에 가입하기를, 기독교 연맹에 가입하기를 거부했었던 평양교군은 사실은 제일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앞으로 이 전쟁이 수립되는 동안 외세와 연결되어서 북한의 국내의 어떤 그런 정치의 가장 큰 위협 세력으로 가톨릭 세력, 천주교가 지목되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천주교를 적극적으로 탄압하면서 이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48년, 49년, 50년대 초부터 각종 어떤 시비들이나 그런 침해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전쟁이 딱 일어난 그 직후에는 모든 교회를 봉쇄하고 성직자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금시켜버리고 수도원을 해산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1950년 북한이 전쟁을 치르면서 다수의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을 데리고 북으로 이동을 해 나아가면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극심한 그런 박해 안에서 연행의 과정을 겪였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죽음의 행진이라고 부르면서 그 당시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박해 이후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북한 천주교회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고 모든 신앙의 공동체들이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남한교회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대하는 입장이 사실은 되게 복잡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교회는 분명히 전쟁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은 피해 그리고 형제 교구와 형제 주교님과 형제 사제들이 겪게 되는 이 피해들 안에서 이 전쟁의 정당함을 부여하면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교회를 수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더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이미 40년대 후반쯤에는 대한민국 남한 카톨릭 교회에서는 반공주의가 아주 극한에 닿아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북한 교회가 겪고 있었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반공 사상이 아주 극심화되었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피해들을 복구하고 그리고 그런 피난민들을 돕는 활동들 구호활동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이 전쟁 자체를 반대하거나 막고자 하기보다는 이 전쟁의 결과로 어쨌든 북에 있는 공산 세력이 멸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쟁에 참여했었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3년 7월 27일 날 전쟁은 평화협정으로 종전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중단, 휴전을 상태라는 정전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의 평화협정을 맺고자 했으나 그러한 평화협정 없이 지금까지도 그냥 지속되면서 당시의 전선이 바로 이제 군사분계선이 되어서 휴전선이 돼 있는 상황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 후반에는 교회의 관심은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여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다른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된 그런 구호물자를 신자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아주 다수의 신자들이 성당을 찾아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 성당의 신자들을 교리하고 또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성당을 짓고 또 어떤 교구의 공동체도 전쟁의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1차적인 그런 과제였기 때문에 이 시기 안에서 뭔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북한 교회를 기억하고 북한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되찾고 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전쟁의 복구와 그리고 늘어나는 신자들의 대응을 하는 일에 너무나 분주한 일상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50년대만 해도 전쟁이 끝낸 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 안에서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 안에서 가슴 안에도 그런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당장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류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분위기 안에서 교회 역시도 어떤 화해 작업에 몰두하면서 힘을 쏟기보다는 전쟁구호와 그리고 교회의 재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더 집중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는 61년도 5월 16일이 있었던 군사정변이 큰 영향을 미쳤죠. 새롭게 등장한 군사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한 통치로 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사회 각층의 반공이라는 상황이 아주 팽배하게 되고 북과의 어떤 이념적인 경쟁, 경제적인 그런 정쟁 그리고 어떤 체제에 대한 경쟁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화해와 대화와 평화의 대상으로 북을 보기보다는 경쟁과 그리고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반공에 대한 사상들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비췄죠. 당시 교회의 입장도 군태탈을 일으킨 군사정부의 어떤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주한교황사절 역시도 안보와 반공을 중요한 가치로 내섰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펼치고 이런 부분들은 앞서 이 얘긴대로 끊임없이 교회가 겪게 되는 박해를 우려했던 부분들 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것을 맞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신론으로 무신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공산주의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어떤 보편교회와 우리 교회의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안에서 교회가 어떤 화해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군사정관 안에서의 어떤 평화나 대화, 협력을 이야기하기 어려웠고 또 이런 부분들 안에서 많은 부분 탄압이 가해질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교회 역시 60년대까지만 할지라도 평화에 대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기는 어려운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어떤 변화의 싹들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차원으로 본다면 1962년에 시작했던 바티강 공의회가 65년에 막을 내리게 되고 바티강 공의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 더 대화하고 나아갈 것을 표방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적대화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바뀌면서 사회와 세상에 대해 대화하고자 하는 어떤 입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의 1960년대에 바로 공산주의와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전해지지는 않았어요. 교회의 큰 흐름이 전환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우리 한국까지 미치게 해서는 좀 더 많은 그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때 당시 교회가 공의회 정신으로 새롭게 공산권과의 대화를 나서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대화마저도 단절되었던 그런 교회의 입장에서는 공산권을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변화된 상태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것과 별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북측에 있는 신자들을 기억하고 북한 교회의 어떤 재건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부터 한국 교회는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그래서 전쟁 이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아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러나 거기에 남아있는 우리의 신자들을 기억하면서 6월 25일을 침묵을 위한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행이 되죠. 오늘날도 이 날은 보편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기억하는 기념의 날입니다. 그래서 6월 55일 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만 어쨌든 1965년부터 한국 교회는 전 교구 차원에서 전 한국 교회 차원 안에서 북한에 있는 신자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교우들 또 북한의 신앙공동체 북한의 종교자유 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민족의 화해와 일치, 평화에 대한 관점보다는 좀 더 교회적인 입장 안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신앙의 자유를 잃은 북녘교회,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주된 어떤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역시 어떤 반공사상이 아주 강하게 작동했었던 시기였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실 수 있는 1968년에 있었던 1.21 사태로 사회의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북한의 무장된 특수요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라고 내려왔고 그것 때문에 전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거의 준전지 상태까지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반공에 대한 사상이 더 많은 사람들 안에게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의 문화들이 어떤 병역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교련이라고 해서 직접 고등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가르치고 그리고 직장에서 민방위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어떤 집단 문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안보가 우선시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어떤 그런 통제가 용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70년대의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대 안에서 대화, 화해, 협력, 평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위롭게 한다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빨갱이라는 말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교회 역시도 평화나 대화나 화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제한적인 사회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어떤 이런 반공주의적인 부분들에 아직도 큰 그런 영향력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1975년도에 한국천주교주교단의 공산주의에 대한 결의문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교회의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적인 그런 부분들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70년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떤 민족의 화해나 통일에 대한 입장이라기보다도 보편적 인권이나 민주주의, 이런 민주화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더 크게 작용했던 상황이었고 교회 역시도 선, 민주, 후 통일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통일 문제에는 일정 부분 무관심했었던 그래서 말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나 대안이나 어떤 행동들을 하기 어려웠고 또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무관심의 형태로 좀 보였던 시기가 바로 1970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이런 분위기의 좀 변화의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1984년도에 있었던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고 우리 오래되신 교우분들은 아주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 요한바오로 이세 교황님이 오셔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미사를 거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의 주제가 바로 이 땅의 빛을 이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1784년도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한국의 천주교가 정식으로 도래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200년이 된 해를 기념하는 거였죠. 당연히 아주 큰 행사였고 그 2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몇 해 전부터 한국교회 전체가 이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교황님의 방한을 어떤 초청을 하면서 교황청에서는 남한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럼 북한교회는 지금 현실이 어떠냐라는 것을 한국주교단에게 문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북한교회의 현실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죠. 그간의 교류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고 그리고 상대를 그냥 악마화하고 타자화했던 것 안에서 북측에 있는 가톨릭교회, 천주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던 교황청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주교단은 1982년도에 84년도 200주년 행사를 기념하면서 북한 선교부라는 조직을 한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죠. 그러면서 북한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빛을 일하는 것인데 이 빛이 주어진 우리의 땅이 갈라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북한교회와 협력을 하고 북한의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이 행사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북한 선교부라는 단체가 일시적인 단체로 그냥 없어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논의와 그런 필요성을 감지한 그런 주교님들께서는 북한 선교위원회라는 조직으로 이 이름을 바꾸게 되고 또 이 조직을 상시적인 조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서도 약간 나타날 수 있는 게 북한 선교부, 북한 선교위원회라는 것이 북한의 지금 상황이나 어떤 입장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북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좀 강한 그런 선교라는 말이 앞면에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말도 사실은 다음에는 민족화의 위원회라는 말로 바뀌게 되지만 아무튼 이 시기 안에서 우리는 북녘에 있는 교회를 어떤 복음화의 대상, 우리가 협력하고 대화해야 되는 대상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관심의 영역 안으로 기억하게 됐던 것이 바로 200주년 기념 사업을 계기로 해서 벌어지게 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65년부터 시작했던 친북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조금 더 확대해서 기도 주간 그리고 기도의 달로 함께 봉헌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이제 우리가 북한 형제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더 이상 그 부분을 잊고 살거나 아니면 무관심의 영역으로 둘 수 없다라는 부분들 안에서 큰 변화의 전환점을 만든 것이 바로 1984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북한 교회 그리고 북한 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의 화해와 일치와 통일에 대한 문제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1986년에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80년대에는 다수의 성직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도에는 고종옥 마테오 신부님이라는 분이 북으로 처음 들어가시게 돼요. 이분은 실양민이시면서도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포사목 활동도 하시면서 이분은 상대적으로 우리 이제 남한 정부나 남한 국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은 이후에도 거의 매년 이렇게 북한을 들어가면서 어쨌든 남한 교회와 북한 어떤 교회, 북한 신앙인들 간의 연결점이 되어주셨던 활동들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왔었던 것이 1984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원주교구장을 하시던 지학순 주교님은 1985년도에 북한을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개인 자격이었지만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서로 맺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자로 참가하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가족을 만나시게 되면서 또 그분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이 들면서 북한도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전적인 사건이 1988년도에 서울에서는 올림픽을 했었고 그 전 세계적인 행사를 남한에서 하는 것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북한에서도 대규모 어떤 국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1989년도에 있었던 평양 학생, 세계 청년 학생 축제였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청년들, 특히 공산권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행사였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 역시도 국제사회 안에 자신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국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 입장에서도 좀 민감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이전에 있는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종교 시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공식화된 어떤 그런 성당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외적으로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양에 성당을 하나 건립을 하게 됩니다. 발표한 거에 따르면 당시에 있었던 신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성당을 지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북한에 있는 노동당 산하기구에서 대외적인 선전용으로 성당을 짓게 됐고 이 성당이 바로 평양에 있는 장충성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 지역에는 공식적으로 1980년대 후반에 세워진 장충성당이 유일한 성당이고 그리고 그 성당이 지금까지도 북한에 있는 천주교를 대변하는 그런 성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의 축성식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과의 어떤 연결이 있었고 서울교부에서 활동하시던 장익신부님 나중에는 주교님이 되셨죠. 당시에 장익신부님 그리고 로마에서 유학 중이던 정희철 신부님 이 두 분이 교황님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장충성당의 그런 축성, 미사를 봉헌하게 되죠. 이런 계기 안에서도 또 북한의 성직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89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우리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참석했던 임수경 대학생에 방북을 하게 되고 그 학생의 무사기환을 돕는다라는 그런 활동을 위해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소속이었던 문교현 신부님이 평양을 같이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80년대에 들면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으로 교포였던 신부님 아니면 교황청과 연결됐던 일, 우리 청년의 방복을 돕기 위한 일, 이산가족에 대한 그런 일이었지만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성직자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 이런 계기들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어떤 대화와 화해 그리고 그 단여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증가했던 것은 분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바로 이세교왕님이 우리나라를 찾으셨던 사건이 1989년에 있었던 제44차 세계성체대회였었죠. 그리고 이때는 우리 교회가 이 성체대회의 주제를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로 삼으면서 정말 이 분단된 한국, 분단된 한반도 안에서 평화가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바라보고 기도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0년대와는 다르게 아주 격동적인 부분들이 변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80년대 남북 가툴릭의 교류였을 것입니다. 90년대에 들면서도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 역시 어떤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기도 하고 사회의 변화에 교회 역시도 발맞추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선 1991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북한 교회의 어떤 신앙의 자유 그리고 북한의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교회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우리 교회 일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일치에 대한 부분들도 교회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단의 아픔이 우리 안에서 치유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할 수 있기를 이런 표현들의 내용들이 이 기도문 안에 담기게 되죠. 사실은 어떤 반공주의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아주 큰 교회의 어떤 관점이 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일치만이 아니라 민족의 일치에도 교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부분들 안에서 이제 좀 더 평화로운 방법 그리고 화해의 그런 길을 교회가 함께 모색하게 됩니다. 1995년은 분단이 50년을 맞는 해였죠. 45년에 시작된 분단이 이제 50년 동안 고착화됐던 부분이 바로 199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안에도 그동안 이 50년 동안 이루어졌던 분단에 교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활동을 다하지 못했음을 교회는 먼저 반성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95년도 당시 서울대교구장이셨던 김수환 추경님이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민족의 분단 50년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한번 성찰을 해보자고 하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평양을 방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분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겠다라고 표명하시면서 그 해 3월 1일에 전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생깁니다. 이 당시에 좀 비화라고 할까요? 뭐 뒷얘기를 제가 조금 들었는데 이런 조직을 구성할 때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통일사목위원회 뭐 통일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 의견들을 들으셨던 김수환 추경님이 통일보다도 민족의 화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민족화해위원회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 이 민족화해라는 말은 그 이후에 우리 사회 안에서도 더 많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더 중요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키워드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울교구에서 새롭게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화해에 대한 그런 기구가 만들어진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쳐서 1999년에는 주교회의 산하에 있었던 북한선교위원회라는 것도 민족화해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선교를 위한 기구와 화해를 위한 기구는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는 어떤 교회의 재통합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재통합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어떤 평화의 문제들에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그 관심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어떤 북한의 상황을 본다면 그런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에 치해 말미암아서 북한이 대규모 어떤 경제 붕괴, 경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때를 맞춰서 95년도에 있었던 대홍수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북한의 절대적인 식량난이 부족하게 되면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 대한민국 한국 교회 중심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인도적인 지원, 협력, 활동들이 펼쳐지게 되고 쌀을 보내고 밀가루를 보내고 국수 공장을 짓고 그리고 다양한 구호품을 보내면서 그런 구호품이 잘 나눠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왕래하고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90년대 후반 정도의 일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교회는 정말 대북 인도적 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2000년대까지도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가 내걸었던 어떤 남북 문제 해결의 그런 방법으로서 어떤 햇볕 정책이라는 것들 안에서 꼭 가톨릭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단체들이 남과 북의 교류들을 이루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활발하게 했었고 그런 부분들 안에서 교회의 여러 교구들, 수도회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북한을 돕는 그런 대북 사업들을 아주 활발하게 펼쳤던 세대가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한의 어떤 식량난을 이기기 위해서 또 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하게 되는데요. 고향을 떠나왔던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고 이분들이 새로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교회가 해야 되는 어떤 화해의 중요한 사목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 주민의 지원을 돕고 정착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이 시기에 교회의 활동들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를 전후에서는 이러한 화해와 교류가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단절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에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리고 또 남한 정부의 대북 강경책들로 정책들이 바뀌게 되면서 서로 간의 충돌들도 잦아지고 그런 과정들 안에서 이제는 민간 단체의 어떤 활동들 교회의 그런 활동들이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그동안 활발했던 그런 인적 교류, 물적 교류 분들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0년대 이후에는 교회는 끊임없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도 병행하면서 정말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들, 민족의 화해에 대한 부분들에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더 많은 기도, 그리고 더 많은 연구들, 그리고 더 많은 교육들에 대한 활동들로 새로운 영역들을 계속 펼쳐 나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1915년부터 주교회에서 매일 밤 9시에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CPBC 사랑하시는 교우분들도 라디오 때 딱 들으시면 9시에 주모경 나오고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너무나 익숙하실 거고요. 또 신자분들이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면 밤 9시 되면 여기저기서 핸드폰 알람 울리면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가 식당이든 아니면 회합실이든 아니면 야외든 잠깐이지만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한반도를 위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아름다운 어떤 기도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대 동안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들 안에서 남북의 교회는 교류하기도 하고 무관심을 갖기도 하고 반공의 사상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제약도 받긴 했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어떤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단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공산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6.25 전대인과 지금 북한에 대한 입장들을 하나의 어떤 시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 여러 극단적인 그런 길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가르침에 입각한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활동들을 하나로 모으면서 또 새로운 입장들을 또 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교회 내에도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러한 입장이 있는 분도 있고 저런 입장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로 좀 모아지고 그리고 복음의 근거한 복음의 가르침에 입각한 그런 교회의 활동들로 함께 우리의 입장들이 좀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주어 있긴 한데요. 북한과 북한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 가지는 네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교회의 재통합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민족의 재통합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시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지금 북한 정부나 아니면 북한 교회를 배제하면서 승인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래도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 북한 교회 공동체를 포용적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입장으로 나눠집니다. 교회 입장의 중심이 되고 북한 정부를 배제적 불승인 입장이라고 본다면 남한 교회 중심의 재건주의 입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민족의 재통합에 관심이 있으면서 북한 교회에 불승인이 된다면 멸공이나 북한 붕괴론 혹은 말로써 구두선 혹은 무관심의 그런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포용적으로 그리고 뭔가 좀 화해와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교회 재통합에 관심이 있다면 북한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와 협력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나타나게 되고 민족에 대한 재통합에 관심이 있다면 평화와 점진적인 통일을 바라면서 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시각들이 아직은 교회 내에서 일정 부분 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더 많은 대화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금의 힘으로 이 한반도에 어떤 빛을 비출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보고 또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945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북한을 인식하고 대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 안에서 어떤 일이라는지 오늘 살펴봤는데요. 아직 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시대에 영향을 받았던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보금의 가치에 근거해서 우리는 활동을 이어가야 할 것이고요. 용서하고 참회하고 화해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서 우리 민족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북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와 신앙공동체를 위해 어떤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도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주제에 남은 두 개의 과 7과 8과 함께하면서 또 우리 평화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교회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940년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았지만 다시 한반도에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남과 북을 갈라 분할 점령을 하며 단독 정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천주교회의 감목들은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단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는데요. 민족통일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신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950년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정전협정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공상군들에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반공 입장을 강화하고 북한에 전쟁 책임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부터는 남북의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시급했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새 신자들을 받아들이느라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1960년대 초반에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도 적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 해도 군사정권의 탄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965년 6월부터 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고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의 체제 경쟁이 심화된 시기지만 한국교회는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며 북한 주민과 북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1970년대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선민주 후통일 노선을 따라 통일 문제에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남북관계, 통일 관련 메시지를 발표하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1980년대 1980년대에는 한국교회의 북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움직임도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천주교 설립 200주년 행사 당시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교황이 북한교회에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위원장이었던 김남수 주교는 자신의 연설문에서 분단 후 처음으로 북한을 두고 형제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또한 북한선교사업을 시작하며 신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북한선교위원회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염원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로 바뀌었고 1999년에는 주교회의 북한선교위원회의 명칭이 민족화의 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활동 방향이 미래지향적이며 가해자의 사과를 기다리는 대신 먼저 품으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민족화의 위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분단의 원인 공산주의 한국전쟁과 북한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도해야 할 한국교회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북한교회까지 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지향들이 모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마침내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